아직 기능이 없으면 되요 재능은 바꿔야 해요 재능은 바꿔야 해요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 바꿔놓고 수영력이 아니고 치료 웃고 즐길 때가 아니야 빨리 치료부터 해야 돼 병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에 저거 다 치료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1시간씩 빨리 해서 치료해야 돼요 치료속도 해야죠 엘렉트리컬롱보드님 어서 오세요 엘렉트리컬롱보드님 어서 오세요 그냥 아랫라인 타시면 돼요 재능은 다 됐나? 다 됐죠 근거지 버프에서 개발해서 연구속도만 올리고 4시간짜리 4시간짜리 올릴게요 사용 기본만 하죠 되는대로 다 하지 말고 적당히 뭐야 아 이거 이런거 이거부터 하고 렉이 심해서 아 아 반만 하면 되죠 반 반 정도만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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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끝났다. 끝났죠? 끝났죠? 끝난 것 같아. 시간이 딱 바뀌더라고. 음...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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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 버립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라도 해요. 이거라도 해요. 합니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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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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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. 왜 그러는지... 몰라요. 몰라요. 왜 안 올라가지? 뭐 잘못된 것 같은데? 응. 60시간. 2,600? 1,000분만 더 하면 되네. 1,000분만 더 하면 되네. 1,000분? 2,000분? 1,000분? 2,000분? 2,000분? 님 어서오세요 반지맘 님 어서오세요 엘렉트리컬롱보드 님 어서오세요 엘렉트리컬롱보드 님 어서오세요 반지맘 님 어서오세요 아 레벨이 올라가요 1레벨 2레벨 3미레벨 4레벨 이런식으로 올라가죠 고자라서 안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시겠죠? 하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말을 안 꺼냈으면 모르는데 물론 이제 다음 적자 5세대 적자 때 하려고 계속 모아놓은 건데 어쩔 수 없죠. 스피드업이 모잘라서 못해 근데 스피드업이 모잘라 네 감사합니다 스피드업이 모잘라 스피드업이 모잘라 뭐 하는 데까지 해야죠 외국분이에요? 스피드업이 모잘라 스피드업이 모잘라 스피드업이 모잘라 스피드업이 모잘라 라스트 마지막이죠?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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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4일 이거 지금 20%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마무리 질게요 마무리 질게요 마무리 질면 되죠 박수 박수 11티어 헌터 연구 완료함 이야 멋지다 펄스 암살자 펄스 암살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땡큐 BJ 가방 펄스 암살자 5 13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